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요 포트레 영상입니다 짜잔 포트레에서 두 번째 가을 컬렉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포트레 찐 러버이니까 바로 사봅니다 궁금한 컬러들을 모아모아 사봐요 이번에 컬러들이 또 엄청 취향저격으로 이쁘더라고요 약간 가을가을하고 찬바람 부는 가을에 딱 어울릴만한 그런 네일 컬러들이라서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뜯어보면 저는 이번에도 공홈에서 시켰어요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포트레가 패키징이랑 예쁘게 잘 되어있는데 저는 선물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쓸 거니까 딱 빠르게 컬러 딱딱딱딱 선택해서 장바구니 넣고 구매하는 게 편해서 공홈에서 구매했는데 만약에 딱 한 개만 산다 하면 그냥 나에게 선물하는 느낌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짜란 다섯 가지 컬러를 구매해봤어요 블루 오브 이것도 블루 컬러가 진짜 예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 무슨 컬러부터 발라볼까요? 우선 테스트로 다 발라봐야지 하나씩 다 발라볼게요 제가 한번 퍼즈를 한번 발라볼까봐요 퍼즈 짜잔 퍼즈 컬러를 발라보았어요 퍼즈 컬러 발라봤고 퍼즈 컬러는 두껏 바르니까 브라운 계열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가을가을 약간 폭딱폭딱한 스웨터 입고 딱 얘 발라놓으면 되게 분위기 있는 약간 웜톤 느낌이 날 거 같아서 오 약간 저는 이게 브라운 헤어인 분들 이거를 바르고 약간 카멜 카멜 느낌의 포딱폭딱 스웨터나 아니면은 코트 딱 입고 얘 발라놓으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거 같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네요 이렇게 저는 이 포틀에 이 광택감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저 안 발랐거든요 탑코트 안 바르고 여기 뭐 베이스코트 이런 거 안 발랐는데도 진짜 이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이거가 딱 이 광택감이 젤네일 딱 했을 때 그때만 딱 이렇게 반짝이고 젤네일도 쓰면 쓸수록 이 광택감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또 워낙 손을 많이 쓰는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지우고 저는 딱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바르고 나가는 거가 이 포틀에 네일의 장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쁘게 발라보았습니다 누아르를 두 코씩 바른 모습입니다 누아르가 저는 손이 진짜 예뻐 보이는 거 같아요 누아르의 이 이 뭐랄까 이거 완전 약간 젤네일 느낌 아닌가요? 이 광택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광택감 있는 네일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두껍 발랐는데도 발색력이 되게 괜찮아서 연말에 파티 가거나 쨍해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손도 굉장히 하해 보이는 이 매력이 있어서 누아르도 아주 예쁜 예쁘게 네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도 그 다음에는 저는 블루오브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블루오브 컬러 두껍 바른 손이고요 이 블루오브 컬러도 진짜 예쁘죠 이거도 저는 웜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루 컬러가 잘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블루도 너무 예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 광택감과 이 블루에 약간 회색빛이 섞인 그런 블루 컬러고요 음 저는 블루오브 이 컬러도 너무 애정할 것 같아요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쉐리 컬러인데 저 이거 지금 원콧 발랐어요 원콧 왜냐면 원콧만 발랐는데 이 투명함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게 딱 원콧만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약간 여리여리한 소녀로 만들어주는 이 핑크네일은 원콧의 상태를 우선 보여드리고 그리고 투콧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비교하기 쉽게 제가 투콧이랑 원콧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원콧이고 이게 투콧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농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진짜 저는 얘는 확실히 원콧 파에요 이거는 원콧 발랐을 때가 훨씬 약간 투명감이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쉐리는 쉐리는 원콧을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한 콧 올렸을 때가 진짜 예쁘네요 생각보다 이게 뭐냐면 비올레 비올레가 원콧 올렸을 때고요 비올레가 플럼 바이올렛 바이올렛 책인데 블랙에 봤을 때 예쁜 것 같아요 두콧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시럽 네일이라서 원콧이랑 투콧 딱 올릴 때의 밀도감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느낌이 확 달라져요 얘가 투콧 얘가 원콧 예쁘네요 이거는 그래도 색이 딱 보이는 게 이렇게 딱 어 투콧 정도는 올려야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서 투콧으로 올려볼게요 짠 이렇게 비올레를 완성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약간 완전 딱 피부톤 밝아 보이는 그런 색이고요 저는 얘가 보랏빛이 더 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 레드? 딱 레드와인 색이라서 약간 생각했던 그 느낌이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아주아주 예쁜 만족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아 예쁘다 예뻐요 저의 저의 베스트 픽은 저는 아무래도 절 제일 놀라게 한 이 블루 오브에게 주겠어요 하하 블루 오브가 뭔가 모든 모든 톤에게 다 잘 어울릴 그런 블루라서 이번 블루를 아주 잘 뺀 것 같아요 이번 FW 네일도 만족을 합니다 요새 갑자기 찬 바람 불면서 감기 기운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짧은 가을 날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